우리나라 고령화 속도는 일본보다 빠른 세계 1위이고 노인 빈곤율도 세계 1위이며 파산자 4명 중 1명이 노인이라고 한다. 최근에 급격하게 늘어난 노인들의 파산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시사점을 가져다 준다. 과연 어떤 것들이 우리들의 노후 인생을 망치는지에 대해서 오늘 그 세 가지를 나눠보고자 한다. 첫 번째 잘못된 투자 통계청 발표에 의하면 파산 원인으로는 늘어난 수명에 비하여 짧아진 퇴직 연령에 있다고 하는데 실제 퇴직 연령은 49세이며 80세까지 산다고 하더라도 퇴직하고 30년은 더 살아야 한다. 퇴직을 하면 수입이 확 줄어들기에 노후 자금을 만들기 위해서 무엇인가 창업을 하거나 투자를 시도하다가 파산을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아직 많이 남아있는 노후기관의 생활이 걱정이 되어 부동산이나 주식 혹은 호인까지 잘 알지도 못하면서 투자를 하는 경우를 종종 볼 때가 있다. 투자하는 것이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투자하기 전에 투자 대상에 대해 철저하게 공부하고 학습하는 것이 중요하다. 잘 알고 투자해도 실패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 말만 믿고 투자하는 것은 우리 노후 인생을 망치는 지름길이 된다. 두 번째 독립하지 못한 자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자료에 의하면 노후의 성인 자녀 부양 비율이 약 40%이고 성인 자녀 부양 비용은 월평균 73만원이라고 한다. 은퇴 후 큰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캥거루 가족처럼 사는 자녀들 뒷바라지 하느라 부모 등골이 휘어지는 것이다.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하여 자식들의 교육비뿐 아니라 사업자금까지 지원해줬다가 모든 게 다 망하면서 자식과 함께 파산하고 같이 신용불량자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도 종종 볼 수 있다. 자식은 성인이 되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강하게 키워야 한다. 독수리가 제 새끼를 낭떠러지에서 나는 연습을 시키듯 이 험난한 세상을 헤쳐나갈 수 있는 정신력과 노하우를 전수해야지 가진 돈을 모두 준다면 자식과 함께 부모까지 파산으로 가는 지름길이 될 수밖에 없다. 세 번째, 의료비. 대한노인병학회 발표에 의하면 수명 연장에 따른 노후의 병치례 기간이 약 20년가량 되고 65세 이상 연간 평균 진료비가 360만원이라고 한다. 물론 건강한 사람까지 포함한 통계이기 때문에 병치례하는 노인들은 병원비도 만만치 않을 것이다. 평소에 꾸준히 운동하는 것만으로도 노후 의료비를 많이 절감시킬 수 있기 때문에 매일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노후 파산을 막는 방법은 자기 건강을 지켜가면서 최대한 생활비를 벌 수 있을 때까지 버는 것이다. 확실한 생활수칙과 꾸준한 운동은 건강을 지키는 것뿐 아니라 이렇게 우리에게 경제적인 이득도 가져다 줄 수 있다. 매일매일 생활계획을 세우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운동을 하고 소소한 아르바이트 등 할 일을 찾아 돈을 벌고 나머지 시간은 취미활동 등 활력있게 산다면 건강도 좋아지고 노후 파산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 노후의 재앙을 막으려면 건강 배책을 꼼꼼하게 세워야 한다. 건강한 노후란 신체 건강뿐 아니라 정신적 건강과 사회적 건강까지 포함하는 개념이 되어야 한다. 노년학 학자들은 노령으로 신체 기능이 떨어져도 정신적으로 여유와 만족감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독서나 명상 자기개발 등에 집중하다 보면 건강도 훨씬 더 좋아진다고 말한다. 그리고 친밀한 사람들과 교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회적 건강도 매우 중요하다. 일본의 노후 파산 사례를 살펴보면 대부분의 파산자들이 건강을 제대로 챙기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따지고 보면 연금 수입의 부족보다도 건강하지 못한 노년의 삶이 파산의 원인이 되는 경우가 많다. 또한 노후 파산을 막으려면 생활에 필요한 지출을 통제하는 것이 중요하다. 더학 빼기를 잘해야 된다. 더학이는 은퇴 후에도 일을 더하기, 저축 더하기, 건강관리 더하기 등을 하고, 빼기는 자녀 지출 지원 줄이기, 자동차 경비 줄이기, 경조사비 줄이기, 집규모 줄이기 등과 같이 빠져나가는 비용을 줄이는 것을 말한다. 젊어서는 지출이 많으면 돈을 더 많이 벌면 되지만, 나이가 들면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나 능력이 줄어들기 때문에 지출을 줄여나가야 하는 것이다. 나이 들어서까지 폼생폼사로 살면서 지출을 줄이지 않으면 경제적으로 압박받을 수밖에 없다. 길고 긴 노후의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노후 자금을 만든다고 잘 알지도 못하는 곳에 몰아서 투자하지 말고, 정신적, 육체적 건강을 지켜가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가면서, 생활비도 절약하면서, 파산 없는 행복한 노후를 살아야 한다. 항상 영상을 봐주시는 모든 분들은 노후가 매일매일 행복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